티아라 세컨드 CTS 18번을 2코2 큐어링 해줍니다. 티아라 매트탑을 1코2 큐어링 해줍니다. 엠보엘 TSG 1번 화이트와 3D 전용 마야 브러쉬, 3D 전용 클리너를 준비합니다. 티비의 마야 브러쉬 뒤쪽을 이용하여 적당한 작은 볼을 떠서 티비에 내려놓습니다. 같은 모양을 순서대로 올려줍니다. 키 holding과의ter 바늦을 사용합니다. 꽃 중심 부분에 픽스 젤을 이용하여 반참을 올려준 후 퀘어링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